하나하나가 일률적으로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액골드빨에 매장 가셔서 약간 베스트셀러 아이템들을 골라서 입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백화점 가보시면 진짜 블라우스 한 벌당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방송사상 최저가로 6만 원대 지금 이 화이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전체 쉐입이 되게 예뻐요. 그냥 이렇게 팔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우리 고객님들 딱 입어보시면 뱃살 어디 있는지 정말 체형 커버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갑갑하지 않으니까 바람 다 들어와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맨살에 입었거든요. 그런데 맨피부에 사실 속옷만 입고 입으면 이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비칠까봐. 그런데 이런 크레이프 조직의 쉬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겹, 위쪽에 한 겹을 더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속옷이 정말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 우리가 화이트 입으려면 안에 민소매 탑 더 입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렇게 입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소매도 보시면 네 벌이 모두 다 제일 고민인 부분 이 부분은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딱 가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뚝 떨어지는 사실은 이 소매들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를 약간 진주 포인트로 해서 정말 좀 갇혀 입은 듯한 느낌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뒷모습까지 보시면 이게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와 진짜 무슨 꽃잎자락처럼. 그렇죠. 튜닉 블러스는 하나 더 입은 것처럼 너무 되게 예쁘고 아이보리가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스커트에 따라 또 팬츠에 따라 레이어링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저는 네이비 컬러. 진짜 하나하나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미팅 때도 뭘 입어야 되지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아주 내장을 다 드리는데 오늘 최저가입니다. 보시면 얘는 패턴물이 들어가서 넥선이 딱 좋아서 쓱 하나 입었어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단추 잠그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속 드려 보이지 않습니다. 앞 거는 여기예요. 이거 잠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민소매 이렇게 못 입어요. 근데 얘는 정말 여리여리하게 정말 꽃잎자락처럼 움직일 때마다 이 태가 달라지는 이 느낌으로 팔뚝살 우아하게 가려지면서 속 드려 보이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입으시고 패턴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체크 패턴 들어갔으니까 어디에다 입기도 좋겠고 역시나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레이어링. 이게 가볍고 시원하기 때문에요. 이게 덥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중으로 돼 있어도 시원하게 훌렁훌렁 가볍게 입으시는 겁니다. 요즘 모임이나 결혼식 참 많지만 덥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 입고 나가시면 좋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면티 하나 못 입고 나가는데 얘는 하나로 되게 가차 입은 느낌으로 시원하게 구기만 가죠. 관리도 편합니다. 진짜 그리고 가벼워요. 진짜 편해요. 날씨가 진짜 폭염이에요. 날씨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면티를 입어도 저는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tavalla요. UND pray calculation if you aim at least Range Machia 요.